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을 맞으면서 관련 제도에도 변화가 많았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청약 제도 문턱은 낮아졌습니다. 미계약 물량이 나왔을 때 진행하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됩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아파트 청약을 계획한다면 달라진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60%를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30%를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면적의 경우 비교적 가점이 높은 중장량층 수요가 많은 만큼 가점제 비율을 높였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8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의 물량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부동산 세제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오는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은 폐지됩니다. 아울러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민합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혼란스러운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보호장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청약과 세제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졌는데요. 변화가 큰 만큼 오래 달라진 제도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아멘